아, 뭐예요 저거? 프로젝트 사일런스 타겟 입력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야? 이다, 이! 아김대는 타겟이 들어가! 아김대는 타겟이 들어가! 아김대야! 살 수 있다, 살 수 있다! 야, 도망가! 혹시 사일런스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습니까? 청와대에서 승인했던 프로젝트 타겟 잡지 마! 지금부터 타겟 말고 아무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자, 다들 정신 차리고 조디야, 너도 잠깐 숨져 어쩜 수 있다! 지!..